김주회 형제와 강채연 자매의 만남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아마도 두 사람은 이 성경구절을 골랐을 때 서로의 사랑을 이 말씀 안에서 찾았고 또 우리의 사랑이 이 말씀의 구절 속에 이루어지기를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의 제목과 마음 소망이 있다면 이 말씀 이룰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두 사람의 아름다운 축복을 위해 한걸음에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쁜 마음으로 예쁜 모습으로 이 두 사람을 응원해 줬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 사랑으로 경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신랑 김주회 군과 신부 강채연 양이 그리스오 예수 안에서 부부가 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서로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선포는 onde 아멘 All my hope, all my trust is in You, Lord All my life, all my joy in Jesus, yes All my hope, all my trust is in You, Lord All my life, all my joy in Jesus, oh Even if everything I know Is taken away, I won't lose those Even if everything I know Just give me Jesus, give me Jesus Oh, oh Just give me Jesus, give me Jesus Just give me Jesus